네? 누구 크루냐고? 아프리카 최강 주먹 크루를 가리기 위한 컨텐츠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부터 도장격이 들어갈 거예요 다 싸움 한 가닥 하시나요? 그렇죠 저도 한 가닥 했죠 화곡동 6분 세기 화곡동 6분 세기? 6분 세기 아니 잠시만요 지금 크루 방송 중인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면서 뭐.. 너만 입어요? 네? 너만 입는 겁니까? 왜? 저는 지금 병자인데도 불구하고 품절도 유지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텐션 유지했습니다 응 36.7도 자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뭐 물타기 여러분들이 자꾸 컨텐츠가 나올 때 뭐 노잼는 솔직히 비슷할 때는 아까 노래 노래 나왔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런 물타기 하면 어떤 컨텐츠도 초반에 여러분들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노잼이면 끝나고 노잼 치시면 돼요 네네네 맞잖아 얘들아 어쨌든 최고의 주먹인 크루를 가르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다 한 가닥씩 했잖아요 그렇죠 화곡동 6분 세기 당신은 뭐죠? 저요? 대조동 토마토파 대조동 토마토파 네 이쪽은 셔틀 저는 땀은 잘 못하는데 최정은 나갈게요 너 어디 살았었어? 저요? 삼천포? 네 오케이 너 그럼 삼천포 피바라기 해 피바라기 삼천포 피바라기 전 그냥 깡패였어요 ㅋㅋㅋㅋㅋ 깡패요? 네 근데 이 새끼 존나 많아 성남 셉셉이 잠시만요 솔직히 어떤 크루 중에서 어떤 사람 만나도 다 이길 자신 있나요? 거폭 빼고는 뭐 거폭 빼고? 거폭 빼고? 그럼 기훈이도 이기나요? 해 봐야 링이 해 해 봐야 하는 거죠 오 길고 짧은 거 돼 봐야 한다 아 그럼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주먹이 온다를 안 했는 사람은 창현 밖에 없지 않나? 형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창현의 실력이 존나 궁금하네 무서울 거 같은데 아 근데 이 형 싸울 때 욕하면 싸울 거 같아 시발남아 욕된 거 같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어 어 맞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가 일단 오늘 쿠르 한쿠르를 불렀습니다 왜냐면 스토리가 좀 있어요 뭔가 나도 감정 쌓인 게 있고 왜냐면 굉장히 화딱지가 나고 또 이제 최근에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주먹세를 좀 가려야겠다 응 그래서 뭔가 서로 뭔가 좀 하고 어 여러분 물타기 하시는 분들 바로바로 강태주 물타기 좀 드릴게요 이런 물타기 정말 재미없고요 자 일단은 어차피 다 안질 자신 있나요? 저는 안질 자신 있어요 확실합니다 하면은 자신 있어요 싸워서 진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오 이 새끼 뭐야 어머니 보스 근데 그니까 못 싸운 사람들은 했긴 했는데 싸워서 질 자신은 없습니다 오 질 자신이 없다 저는 비호감 될까봐 무서워 왜냐면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저는 예 저는 사람 거의 뭐 예 저는 거의 뭐 함몰 시켜버리기 때문에 함몰을 시킨다고요? 예 두개골 함몰 시켜버리죠 깡 때리면 바로 함몰 시켜버립니다 와 이 새끼 정말 무서운 새끼네 비호감 될까봐 좀 두렵네요 예 저의 또 어떤 그런 악랄한 모습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이제 지금 도착했는데 제가 보고 올게요 오케이 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성태씨 네 성태씨가 오늘 좀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일단 서든 닉네임부터 말씀드릴게요 서든 닉네임부터 말씀드릴게요 서든 닉네임뭐야? 낙동강 피바드입니다 정확히 검사하시면 나오시고 그리고 저는 승률이 100%입니다 100% 싸우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살면서 한 번 정도 싸워봤는데 그때 깨박이었고요 피 터트렸습니다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깨박이랑 깨박이 잡고 나서 좋아한다는 거는 내가 말했죠? 노인학대라고 제발 좀 노인학대 하지 마시고 본인 실력이랑 맞는 좀 체급에 맞는 분이랑 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스포츠인이기 때문에 축구를 좀 한다 학창시절부터 축구를 좀 한다 그러면 아 저 새끼 펀치도 좀 날린다 이런 소리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진짜 성태형 빰한테 땐 울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빰 빰 싸대기 창현이 형은 형 마지막으로 싸운 지 언제야? 주먹으로 싸운 적? 23살 때? 왜? 왜? 어떻게 싸웠어요? 내 여자친구를 뺏어간 남자가 있었는데 그 새끼가 찐텐으로 나한테 그 뭐라 해야 되지? 문자메시지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 존나 빡쳐가지고 싸웠어 그래서? 죽였지 아 진짜? 없어요? 미친 새끼야 아니야 그렇게 죽이진 않았지 아니 저는 많이 싸웠어요 옛날에 성질이 막 족같기 때문에 성질이 더러워요 저는 예전부터 써놓을 때부터 많이 싸웠어요 아니 그냥 딱 나도 더러워보여 아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저는 하트패도 남겨있어요 아니 나는 근데 진짜 호투 형이 진짜 싸움 잘할 것 같아 저는 사실 뭐냐면은 그 학폭을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뭔가 하나 뾰족 올라오는 손꼽 같은 애들은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눌러요 그래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수장만 일단 불러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살짝 들어가시고 1단계나 써주세요 대단한 크루인가요? 대단한 크루인가요? 대단... 예? 저 방금 보니까 조선문 조커녀 한 분 계시던데 대림동 비서 오셨나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원래 도장깨기 할 때 다들 알다시피 윗선부터 가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차단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나는 솔직히 이걸 잡은 이유가 뭐냐면 스토리가 있어요 존나나 패고 싶어요 그래서 애도 보고 어떻게 보면 연보성전은 여러분들 제가 힘도 다 안 썼고 뭔가... 워밍업이었죠 분위기가 안 나왔어요 어? 오셨네요 자 바로 시조프로의 수장 바로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깝치세요? 앉으세요 자 일단은 시조파가 왔습니다 네 일단 왜 있냐 제일 만만해요 너네들이 제일 만만한 게 아니라 부를 사람이 없겠죠 아 존나많아요 솔직히 무앤터를 했고 강그름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밑반앞부터 정리하고 그 대신에 나 솔직히 넌 좀 패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쪽 패고 싶어요 예? 아 근데 싸우는 거 봤어요 봤는데 왜 주먹인다를 그렇게 고집하시는지 일단 제 실력을 여감없이 또 보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시조파가 제일 만만하고 비실비실하지 않나 안 그런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저는 딱 맞춰서 최근에 맞춰서 여섯 명 데려왔습니다 저는 너랑 만약에 솔직히 일단 상대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만약에 너랑 한다면 헤드기 안 쓰고 갈게요 저도 헤드기 안 쓰고 갈게요 저도 헤드기 안 쓰고 갈게요 서로 안쓰실래요 아니 진짜 제대로 그냥 진짜 안쓸실래요 아 진짜 제대로 못해 제대로 해 제대로 해 제대로 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중량급이에요 중량급 중량 2층 전형적인 복서 스타일이고 일단 통뼈고 날쌤 복서 스타일 주먹 한번 쳐보세요 통뼈야 통뼈고 날쌤 복서 스타일 복서들이 원래 말랐거든요 저는 무슨 뭔데요? 그쪽이요? 그쪽이요? 조카 주먹 우리 딱 조카가 이 주먹 조카 주먹이잖아 조카 주먹이잖아 조카 주먹이잖아 이게 새끼야 일단 좋습니다 우리 비글즈로 오른쪽으로 일자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른쪽으로 일자로 네 오른쪽으로 일자로 일단은 그 뭐냐 제가 봉준이형도 이겼습니다 봉준이형도 이겼어요 야 잠시만요 신조새가 봉준이도 이겼다고요? 맞죠 여러분들 진짜 나 봉준이형을 이기고 왔어요 봉준이는 남순이도 이겼습니다 어 맞잖아요 형 맞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남순씨 앉아보세요 널 말 이 새끼야 널 말 이 새끼야 제가 딱 봤으면 느꼈어 지금 말해도 되나요? 말해도 되나요? 뭐요? 전화 어? 뭐요? 전화 있잖아요 빡친 거 있잖아요 아 이 새끼 자꾸 주먹이 온다? 아니 나 하고 싶다는 거 안 하면 되지 구라가 아니야 내가 딱 말해줄게 남순이가 그때 우리 1, 6일날 푸팡에서 시눈셀파로 갔잖아요 이 새끼가 존나 빡쳤어 왜냐하면 다른 건 안 빡치는데 주먹이 온다로 얘가 남순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러니까 얘가 성남주먹으로 굉장히 찐테드로 빠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와가지고 야 나 조세랑 좀 잡아주면 조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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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찐테드로 여러분들 아침 10시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 때 쓰러 아 진짜야 얘들아 어? 당연히 최근에 케인 씨랑 붙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어땠어요? 안 무서워요? 귀여웠어요 귀여웠다 얘? 그게 진짜 귀여웠다 왜냐면 귀여워 보다구요? 아 진짜로 내가 그때 그때 있잖아요 형님 새벽 4시에 연락이 왔어 새벽 4시에 조세랑 자냐? 조세랑 자네 그래가지고 내가 아 뭐지? 형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주먹이나 한번 뗄까? 진짜 제대로? 이러는 거야 새벽 4시로 다잖아 아 잠시만 잠시만 그래가지고 당신 새벽 4시에 그거 살인예고 아닌가요? 아 이렇게 무서워요 새벽 4시에 아 맞아니까 아 맞아니까 이 새끼 외나면 자기가 주먹에는 뭔가 자신감이 있어 아니 자신은 없고 예 너무 나벼니까 이 친구 그리고 확실히 내가 이건 알아요 동생들이 기어오르는 거 절대 못 봅니다 아 맞아 근데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솔직히 아 근데 수장되려면 내가 나가야지 아 그건 맞지 근데 수장되면 나와 이씨 다 맞잖아 개새끼야 뭐야 너 시바새끼 너한테 개새끼야 근데 형님은 약간 말로만 하는 스타일이야 실제로 딱 보니까 까고 보니까 남순이 형보다 훨씬 못해요 형님 그냥 만만해요 사실 만만한데 나의 평가 이 개새끼야 평가 한 번만 할게요 형님 일단은 연보전을 보고 실력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때는 그 상대의 수준을 맞춰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아웃복서로서 그때는 인복서로 갔었고 아웃복서요? 난 제대로 상대를 만들면 아웃복서로 가요 아니 오늘 나가면 보여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크루대전이잖아요 네네 자 일단은 6명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 지금 나온 사람 오늘 제대로 그냥 판 짜고 나왔습니다 오태형이랑 맞는 상대 오태형이랑 맞는 상대 오태형이랑 맞는 상대 제대로 저 어차피 한 18명 있지 않습니까? 6명 딱 추려서 왔으니까 진짜 메인으로? 진짜 메인으로 아니 오늘 뭐 약간 저희 마이너는 형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늘 딱 붙으면 제대로 그냥 맞짱 뜨고 야 그대로 다 쫄았냐? 아 왜그러니까 야 저기 맞을 수 있지? 저는 빨리 주셨는데 아니 아 네 혹시 아 나가죠 저는 발 250 빨리 덧댓고 싶어? 내 거야 핀 터지고 싶어? 야 들어가라 자 잠시만요 누구 한지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들어왔어요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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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상대입니까?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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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상대인지 얘기 안 할게요 벌써 쏘셨나요? 발 250 자 야 야 잠시만요 넘어가야 어 출발하니까 비글즈 다 오른쪽으로 붙어 자 우리 팀은 왼쪽으로 붙어 진짜 아기가 안 잡고 그리고 또 들어와 그리고 시애의결 투파도 잘하고 두목도 잘 칩니다 네 그 다음 거 들어와라 그럼 시중자 이 친구 남캠인데 복사 출신 그냥 복싱을 좀 잠깐만 하나님은 야 지금 야 지금 야 지금 남캠이 계속 맞대 야 뭐 시켜봐요 자 그 다음에 형 조치 그거 하면 어떻게 그 다음 딱 형이랑 맞는 참데 아 진짜 못해놔 형이랑 딱 맞아 봐봐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볼게요 아 아 아니 김학승은 왜 데려왔냐 혹시라도 남는 상대 없습니까 제가 꼭 붙이고 싶거든요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합시다 일단 상대가 많아요 지금 우리 왼쪽 오른쪽 좀 가려주세요 비글즈 우리 일단 이렇게 됐고 여러분들 너무 많으면 또 루즈할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3판 2선으로 가시죠 오? 여기서 대표 3명 3명 해가지고 네네네 3판 2선으로 깔끔하게 가시죠 오오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그게 좀 되지 않나요? 그럼 만약에 형님 만약에 두 명이 그냥 잃어버렸어 예 그러면은 2대0으로 끝이에요 2대0 끝? 네 메인 매치 없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저희는 일단은 5판 3선 가자구요 5판 3선 오오 오 3 사실 여기 선출이 얘기하는데 선출 누구신가요? 진짜 선출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아이스하키 선수 그리고 방이동 선수 아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 괜찮잖아요 아이스하키 아 내가 나가도 저 정도는 제압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압하고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야 우리 안 쫄았잖아 일단 1명가로 봤을 때 빼야 될 사람은 이 친구예요 멘트는 아니 눈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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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놀았을 것 같아 형님도 많으시죠 문실바봐 문실바봐 가족들 야 문신 사포로 벗겨버리게 시바라봐 아 나 이런 새끼 존단하네 미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린거에요 아 그래? 어 나 이런 새끼 진짜 왜 이렇게 역겹냐 여러분들 저도 여기 문신이 있거든요 아무나 나와 저도 문신이 있는데 아 이 새끼 안 가리고 당기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앉을 자신 있잖아 아 그럼요 그러면 샘펄치 한개씩 업시다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어떻게 보면 당신들 다음에 다른 그룹 또 깨로 갈거에요 오! 어떻게 보면 기타작 작업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비글짓을 깬다 그럼 저희도 다른 그룹 깨로 가도 되겠습니까? 누가 민니랑 싸워요 깨보세요 깨부시고 말씀하시고 일단 하나씩 걸게요 형님 먼저 한번 쳐보세요 저희는 뭐든지 왜냐 앉을 자신이 있긴 한데 진짜 뭐든지 됩니까? 절대 앉으면 아무거나 해체 이런 거 말고 해체 이런 거 말고 해체는 어차피 안 할 건데 어차피 안 해 말해보세요 한 달 동안 네 크루언 아무나 한 명 써도 됩니까? 한 달 동안 계속 부르면 와야 돼 부르면 와야 돼 왜냐 그게 진짜 그거 꿀템이거든요? 솔직히 봐서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계속 한 거야 한 달 동안 아 씨 우리가 왜 이렇게 숨을 못하냐 예를 들면 안 돼 쪼란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재밌어요 1대1이 단판으로는 안 쪼랐는데 판승으로 가면은 아니 안 쪼란이야? 쪼란이야? 만약 저 가지고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서 막 방송 세팅을 하려면 내가 여기서 막 이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안 쪼란이야 쪼란이야 쪼라서 그걸 탈퇴해 이 새끼들아 뭐하는 거야 지금 진짜 안 쪼랐지 내가 그러면 세명 상대할게 시바 씨바뜨리가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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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해계 깨는 것도 잘 바꿔요 그 건 연기고요 자 일단은 할 거지 하자 받아 드리겠습니다 오 진짜로 홀 따겠습니다 아니 뭐 에바라고 하시는데 진짜 그런 거 없죠 오케이 받아 드리겠습니다 네 홀 땔게요 야 큰 거 걸어 왔다 일새끼 지면 뭐 할까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얻을 게 있어? 야 야 너네 지면 아니 여기 얻을 게 있냐고 너네 지면 지자마자 전원 삭발하러 가세요 아 오케이 남자 전원 삭발 전원 삭발! 너네 다 전원 삭발! 이제 뭐해! 안주울대잖아! 빨머리 있네! 너희들 말했습니다! 전원 삭발 들어가! 그 스님 삭발! 야 쫄? 아니 차라리 이 새끼는 면도를 시킬게! 예? 이 새끼 면도를 시킬게! 다 같이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친절 아닌가요? 뭔 재미야! 아이! 삭발이 제일 재밌어 아니 뭐 할 건데? 너네 골고 뭐 있는데? 우리가 너네 한 번 대길 거야? 추랑이 넘겨 미안한데 그쪽한테 안 넘겨 아니 뭐 할 건데 말해보세요! 이거 말고는 없어! 뭐 할 건데? 야 너희들 뭐 할 건데? 맞잖아 이걸로 가 그냥! 그래 전원 삭발! 아니 쫄았어요? 내가 볼 때 여기 약간 난캠이 약간 구실하는 사람들 몇 명 있었어? 아니 근데 추랑이 넘겨가 맞는데? 아 근데 추랑이 없으면 시청자 없어져요 아니 저희는 전원 삭발 거세요! 하... 야 당당해? 다들 괜찮아? 이기면 돼! 이기면 되잖아! 이기면 돼! 그럼 2판! 1판 3선으로 가죠! 1판 3선! 왜요? 딱 나왔을 때 1판 3선 가능해? 아 나 인턴인데 일단 하세요! 오케이! 일단 골로가세요! 눈빛 좋다! 진짜 좋다! 오케이! 5판 3선은 솔직히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2라운드 솔직히 3라운드 2분씩 해도 여러분 한파랑 30분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나 5판이 걸릴 시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3판 2선 하는게 맞습니다! 대표만 딱 3명 나와가지고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오래 걸리긴 해! 너무 길다고? 아 저는 아 저는 아 나는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3판 2선은 깔끔하게 갈게요! 어때요 다들? 홀입니까? 그쪽에서 5판 3선인건 3판 2선인가요? 어 지금 사람들이 근데 시청자분들이 5,3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형님 따라서 가시죠! 자 우리가 뭐야? 잠깐만 해봐 3판 2선이 전 나은 거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누주에 제일 잘하자! 3판 2선? 맞으면 그걸로 갈게요! 이 딱 딱 3명 나와서 내가 1대1로 3대1로 바람으로 어 진짜?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 친구야! 술 드셨어요? 방금 뭐라 그랬네? 개신입니까? 겁나 빡치네! 야 빨리 가! 야 좋다!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 사다리로 하는 것보다 너 나와러 갑시다! 오! 여기서 일단 한 명 나와가지고 나는 새끼 무조건 좁히고 싶다 하면서 너 나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한 명 나가서 너 나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너 나와 이렇게 해라고 하자! 어때? 깔끔하지? 깔끔하네! 그러면 시조파에서 한 명 일단 여기서 우리가 3명 누가 나갈지 일단 제가 정해야 돼 운논해야 돼 운논해야 돼 어 운논해야지 누가 나갈지 이렇게 하자 진지하게 보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 이거 마이크 아 너 절로 가! 아 이 간신배 새끼야 마이크 마이크 왜 꼬아 마이크 왜 꼬아 마이크 들어가고 일단 나 먼저 나갈게 아 형 좀 쳐 야 나 나 안 나갈게 아니 나 안 나갈게 나 안 나갈게 나 안 나갈게 나 안 나갈게 아니야 아니 형 나 빼놓은 거 없어 나? 나? 응 야 근데 나를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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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일단 하자 손 한번 잘치냐? 자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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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냐면 이게 복싱이 체력성이여 얘들아 그래서 아 나 진짜 자신있어 나 믿어봐 나 진짜 한 번 믿어 나 보여주고 싶어 진짜 제발 저기 내 밸런스가 없어 저기 내 밸런스가 없어 저기 내 밸런스가 없다고 혹시 궁금한게 있는데 지목 안 당한 사람은 삭발 안해도 됩니까? 아니 다 아는거 예? 쪼놨어요? 아 지금 저 작전해진가 좀 빠지세요 비융신들아 나약한 새끼들아 자 밸런스 나 비싸보단 내 밸런스 아 내 밸런스 아 너 나갈거지 너 자신있어 내 밸런스 학수씨 아 뭐야 개새끼 아 얘는 진짜 뭐야 일로와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너 자신의 체력 좀 잘 수 있지 혹시만 체력이야 응 해야지 이렇게 상상하자 얘들아 창현? 난 시키면 할게 아니 형이 제일 잘 찍는데 왜 이 형아 아니 그런건 사과 없어 그러니까 뭐가 네가 감이 오는대로 해 네가 감이 오는대로 하는데 맞지 근데 정이가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근데 네가 깨박이 옛날에 발랐잖아 저는 뭐 나가면 나가는데도 그거는 깨박이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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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성찬남? 하 정이 네가 나갔다고 나는 남은거 성찬남이 나간다고 해도 이게 안되는게 너무 나와니까 차라리 이렇게 한다는게 두번째로 그러면 비가 나가서 니 아프니까 니 아프니까 니 아프니까 나도 울어 너 아프잖아 그래 너 아프잖아 그래 너 아프잖아 얘도 열나고 지랄아 쪼빠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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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감으로 생각해 일단 나는 신발찍을수있으면 뭐든하지 쪼끄대신이나 웃음이 안하는거 아니 우리가 정한다고 되는거잖아 너만 안하잖아 그럼 다 정했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정기없게 자 의자 두개 놔두시고 자 그러면 시조크루에서 처음에 나온 사람 누군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예능으로 가겠습니다 예능 겸 진짜로 학질위혈 학수? 학수? 학질위혈 병신같은데 이게? 학질위혈 아니 일단 우리가 먼저 고르는거죠 자 누군가요? 잠시만요 누가 나오러 갈건가요? 일단 제가 운동 안하지만 이색X는 이길것 같아 누구요? 이소룡 나와 30% 먼저... 일단 첫 번째는 나랑 소룡이랑 야 이거 재밌겠는데? 왜 나 또 스탑한 호텔 동료잖아 같이 삼따름부터 고생했는데 이 새끼 잘 돼서 존나 배 아파 이 새끼 야 그거 한 번 날려 시원하게 연 씨X놈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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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괜찮아요 성태 나? 성태? 성태 이거 보너스인데? 아니 보너스인데 이거? 아 조금만 아 조금만 하지마 아니 보너스 아니야 왜 버리는 카드를 써 나 이 새끼였는데 이 새끼 빠져버렸어 이 새끼 빠져버렸어 너로 바꿔 이 새끼를 바꿀게 새끼 빠져버렸단 말이야 야 잠시만 야 바꿀게 너 나와봐 보너스 해 야 창현 끼고있다 창현 오늘 제대로 보여준다 창현 너 나와 해 여기서 만만한 사람 시조세 할게 네? 시조세 할게 아 저 메인 매치로 갈게요 너 나갈거야? 너 나갈게 너 뭐 아프잖아 그러면 아니 할 수 있어? 아니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너 할 거야? 네? 너 할 거야? 니 몸 아픈데 진짜 괜찮은데 오바 떨지 말고 일단 제가 할게 무척으로 할게요 그러면 제일 약해보이는 사람이야 2인자 2인자 복부하겠습니다 시행경? 오세요 오세요 아 쫄았나요? 아 쫄았나요? 시발 쫄았나요? 이 친구는 풍파를 잘해요 쫄았습니까? 어 솔직히 좀 쫄았는데 아니 아니 저는 아니 솔직히 창현이 형님은 약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근육도 있잖아요 아니야 운동 안했어 그냥 해 뭐야 나이도 맞아? 펜션 올리라고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알겠어 이 개새끼야 나는 조세랑 해보고 싶기도 해 어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매치 떠난다나 갑시다 1대에 나온다 시바녀나 나 이 승리 도팔게요 진짜 나 얘한테 쌓인 것도 받고 이 소론 쓴 거부터가 솔직히 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너 진짜 정신경 한번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제대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철구영한테 진다 진짜 항상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으로 그만큼 어 내가 얘 처리할게 근데 솔직히 끝이 안맞아 근데 형이 약간 싸게 많았어 네가 끝이 안맞아 내가 강맞아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데 솔직히 만약에 2대0 나오면 솔직히 너무 빨리 끝날겠네 그건 인정하시죠? 2대0 나오면 거기서 이어서 5-3으로 가자 그러니까 2대0 나올 경우만 근데 1대1 나오면 3판 2선 깔끔한 거고 2대0 나오면 5-3으로 가는 거 왜냐면 애들이 어차피 많잖아 솔직히 보고 싶은 애들이 있잖아 맞아 맞아 2대0일 경우면 5-3으로 야 진행 뭐야 역전승 갑자기 역전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괜찮다 소로가 너 신호세파랑 꺼지고 잠 좋은데? 야 그럼 잘자 남순아 나 날개있어 떠주겠다고? 아프잖아 몸 열이 나 해준다잖아 근데 열 많아? 에이 야 비무신새끼 앞으로 가봐 시발새끼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그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손 닫아서 이따 침 질질 새지 말고 그럼 만약 1대1 나오는 순간 난 진짜 뛰고싶어 얘들아 근데 순이가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진짜 피고싶 돼 이 새끼 제대로 해볼까? 나 이번엔 진짜 찐 놀아갈게 나 주먹이 온다 한 번도 찐 놀아 해본 적 없어 봉준때 찐 놀아 그때 찐 때였잖아 그때 찐 때였잖아 진짜 리얼 찐 때 진짜 리얼 찐 때였는데 아 진짜 찐 놀아갈게 저는 진짜 한마디만 할게요 남순이 형 진짜 좋아하는 BJ로서 오늘 응급실로 보내겠습니다 뭐야? 슈퍼비엄? 오늘 앰뷸런스 태워보닐 건가요? 야 지금 존나 박쳤다 지금 존나 박쳤다 남순이가 아까 턱 돌려서 침질리지 마라니까 얘가 뭐라고 하죠 속으로 이런 것도 없네 좋습니다 남순 씨 마지막 손적 보고 날리세요 빨리 가죠 피곤하니까 아아아아아이씨 이렇게 내꺼야 졸려 졸려 지금 오케이 갑시다 그는 바로 체육관으로 가고 여러분들 쿠르대 저 도장깨기 만약에 일단 저희는 안 집니다 내가 놔고 싶었지만 순이가 역시 저를 사랑하네요 여러분들 내가 안 아팠으면 바로 제가 나가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긴다? 다음은 무옌터다 이 병실새끼들아 대기해라 여기 있었나? 그때는 봉준이가 전학 뜰게 인정? 네?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렛츠기릿 야 소름아 시바 한 놈아 쫄았나?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엣 그렇지 시바 무조건 찐태루 가야돼 야당포드대면 가자 야당포드대면 가자 저거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새끼 존나 근육이 막 이래가지고 진짜 호박다리 봐 이거 마동석이야 마동석 진짜 그 형이 근육이 존나 많아 살이 많아 약간 좀 그 약간 얘 왜 이렇게 치기 좋냐?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샌드백 하기 좋냐? 쟤 존나 야 이거 샌드백 하기 존나 좋은데? 그렇게 세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인아웃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나가고 싶었지만 남순이가 나가준다 인정 나 나갈라 그랬어 근데 순이가 진짜 의리가 있네 얘들아 내가 아픈 거 알고 내가 진짜 아파 얘들아 지금 편도형이 부어가지고 일단 고맙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혹여나 남순이 코가 부러진다 제가 치료비 배사가 갈게요 여러분들 사이즈가 조세는 남순이급이 잡아야지 너는 더 큰 봉준이랑 싸워야지 아 맞아 내가 또 체력을 비축해야 돼 체력을 비축해야 돼 오케이 순이한테 고맙네 오늘 비글즈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안 나가서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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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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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옷이 없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찍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일단 한 명 왔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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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고. 아 아쉽네. 다 변했네 조코 형이. 아 그게 아니라. 그건 나아. 양해한테 먼저 드릴게요. 아 어떡해. 개새끼가 이 미친끼가 뭔데. 한국 대새끼야. 누가 치는다고. 이 씨발려라. 내가. 같이 추천되고 추천되고 올라갔어. 추천되고 나간다니까. 자 갑시다. 자기 낙이 미친댓 나오네. 우리 비서울에 한 명밖에 안 왔어. 일단 오겠지요. 아 그럼 볼 좀 보세요. 네. 아 근데 오늘 추랑 씨 의상이. 와 근데 추랑 씨 머리가 너무 작다. 진짜로. 머리가 진짜. 아니 근데. 얼굴이 진짜 작다. 추랑 씨 제가 근데 항상. 신문 원탑이라서. 그 기분 좋지. 아 일단 이게 나쁜데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에휴. 아니야 아니야. 자 좋아 좋아. 아니 창현이 형. 어 보여줘. 어? 우리 치맛좀 왔어요. 아니요. 공격하고 있었어요. 네? 거리조라방. 거리조라방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 개새끼야. 뭐 나랑 뚫래. 네? 나랑 뚫래. 개새끼야. 넌 이길 수 있다. 시발은 무슨 과학도 없는데. 그냥 광경병 주사를 안 맞았어. 애견이라고 하오. 아 시발. 아 진짜. 어? 창현이 형. 오우. 개미 경기. 그만 까불어라잉. 역시. 승지 고식. 승지 고식. 저는 바로 주먹부터 나가요 이거. 예예. 지금 좋았습니다. 주먹부터 바로 나가기 때문에. 예.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또 비서도 오고 있고. 자 일단은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3팔 2선 승재. 첫 번째 경기가. 어. 학수대. 우리 이소룡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가. 창현대. 시혜견. 세 번째. 만약 1대1에 나온다. 레전드 매치. 원래는. 시조세대 철구였지만. 내가 나가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저를 위해서. 제가 또 어제. 열이 39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순이가. 철구야 대신 나가겠다. 너 아프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남순 대 시루세. 둘이 근데 역경이 얘기했어요. 진짜. 이틀 전에 싸웠어요 둘이. 그래서. 이 마지막 결승 매치로. 크루 대전. 과연. 시루세대. 아 시루파대. 비글즈. 승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어. 분명한다. 왜냐면 남순이랑 손이 다 졌거든요. 손이 다 졌어요. 아 도상투어. 나 저번 주목연담 한 번 하고. 조금 통증 살짝. 이거 보세요. 근데 이걸로 핑계되진 않을게요. 응. 팔이 다 줘도 도세쯤은. 도세야 너도 이거 해도 돼. 아 저는 그거 안 해요. 어. 어 좋아요. 좋았어요. 어. 왜 하는거지. 왜 하는거에요. 왜 하는거에요. 왜 하는거에요. 왜 하는거에요. 왜 하는거에요. 왜 하는거에요. 자 말씀드린 수가. 팔만리 돌파. 자 기대가 됩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실력을 안보니. 찬현이 형 진짜 실력이 궁금하다. 찬현이 형이. 두두루 다 잘하잖아. 운동을. 어. 왜 나한테 자꾸 치전 집중해. 왜 내가. 나 궁금해. 나 영화를 나와. 너무 궁금해. 그냥 뭐든지. 잘하는. 싸움은게 아니라 이거. 그런 캐릭터인데. 과연 복싱까지. 나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되겠지. 와. 궁금하구요.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봤던 모습은. 거리 놀이 바닥에서. 홍대의 길바닥에서. 가오 잡던 모습. 그렇죠. 그 모습만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 창현의. 그 전투력의 직면모를. 어. 그럴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확실히. 새끼는. 야. 야. 아. 자. 일단 창현이 형이 좀 힘들 것 같다. 그럼 제가. 어. 아 진짜. 힘들 것 같다. 그럼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는. 1라운드 힘을 다 뺀 다음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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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요. 자. 우리 비서들 왜 이렇게 늦나요. 비서들 한번.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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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프네. 아. 고프네.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몸을. 다. 다 같이 한번 풀고. 자. 아. 지금 살짝 피곤해요. 더. 몸 풀고 있습니다.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고무줄 할 때. 존난 텐션을. 많이 풀고 있었는데. 호흡. 하하하하. 가리는 치는게. 발과 왔으면 왜 다리를 치는건가요. 딱. 전체적으로.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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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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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어. 와.. 확실히.. 너 뭐야 선배야? 이걸로 이렇게.. 진드야지 로드걸 느낌 나는 거 아닐까? 바로 이거야! 면접골 때는 로드걸 2장으로.. 로드걸 갔대 제마가.. 자 일단 소만이 오셨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끝났나요? 다 혼대는데? 근데.. 혼대는 거야? 물어봐야 될 거 같아 소만이 오는 거면 차라리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누가 매니저가 좀 해줘 분명한테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것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선수로 다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가장 기대되는 매치가 코트에서 아까.. 아 저분 저분 나 둘이가 존나 재밌을 것 같아 원래 헤비급이 존나 재밌어 자 끝나고 여러분들 좀 아쉽다 그럼 이벤트 매치로 가볼까요? 2점? 자 맞아 맞아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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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예 아 좀 바로 치죠 어 근데 빨라 진짜 달러 야 다.. 뭐야 이 형반 약불 아니였네 앉아서 안거리 땜ė했네 오 야 맞다 ㅅ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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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ㄴ다ㅅㄴ다 야 존나 말도 씹아 뭐야 이거 야 조막 안 보여 야 조막 안 보여 야 조막 안 보여 여러분들 나중에 민심을 보도록 하고 나서 여러분들 승자가 가려주면 이벤트 매치로 여러분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형님들 인정? 이거는 정해진 이제 어떻게 보면 대결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민심을 따라서 이벤트 매치로 1라운드만 해보는 걸로 어때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헤비급이기 때문에 야 근데 이제 한 번 짓죠? 어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민근 지금 엄청 풀읍시다. 근데 못 풀고 해야 돼 못 풀고 못 풀고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 내 겨수 믿겠다 진짜로 제가 볼 때는 학습은 졌어요 이 새끼 호라가 나오지 그래서 아니 몸 아프세요? 어떡하지? 아 그래요? 안 풀고 된단 말이야 이 새끼 막말을 쓰지맞냐 이 새끼 존나 썰고 있어 식당 벌떡벌치 개의 새끼 나 쫄았어요 우리 식당 박통수는 거짓말 안 해요 어 알지 알지 아 리그에서 보여준다 어 리그에서 보여준다? 아 아 부족줄 쏜다 오 자 창현 선수 등장했는데 야 씨 마 어 뭔가야 달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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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수를 하지마 젓가락이니까 어허 아 확실히 어깨가 넓어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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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죠 뭐해 어디갔어 올라갔어 아 전화 올라갔어 오케이 자 선수들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고요 간장팀을 다녀서 중립운동 하나봐 그러다는 말씀 우리 또 비서분들 한 명 왔고요 여기서 한번 보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 창현 형 봐봐 이거 보여줘야 돼요 진짜로 괜히 운동가가 아니에요 헬차이 인생 자 어 근데 잠시만요 약간 긴장하신 거 같은데 긴장은 안 했어 어 긴장은 안 했어요? 네 빨리 체력을 체력 달려 해야 될 거 같아요 오 체력 달려 좋습니다 자 어 근데 잠시만요 진짜 차은행으로 저였어 거의 경기 시합 나가시는 거 같은데요 진짜 하하하 안 되겠어요 자 여기서 갑자기 옹순 연다 아 벗은 겁니다 자 벗은 연다 아 벗은이야 아 이거 야 뭐야 왜 툴이 앞이 없어 벗은 그냥 아니 왜 목 많아졌어요 형 요즘 안 했어요 하하하 엉뚱 알아줬네 살짝 열었는데 약간 그 초콜릿 그게 나올 줄 알았지만 그냥 똥뼈밖에 없네요 자 좀 실망스럽고요 자 일단은 어 뭐야 이단뛰기? 어 이단뛰기입니다 어 여보세요 근데 이거 짧으면 되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몇 개나 아니에요? 네? 몇 개나 해보세요? 몇 개나 해보세요? 나보다 잘해요? 형보다 잘할 것 같은데 해보세요 몇 개 아니면 오오 우와 뭐야 이거 밖에 안 되죠? 이거밖에 안 되죠? 오오 이거밖에 안 되십니까 이단뛰기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오오 오오 오 주야 뭐야 형님 승! 오오 이런 야무소 오 저 이단뛰기 100개 하는 거 아시죠? 저는 또 뽕서 출신이기 때문에 100개 정도 합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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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타인 삼단뛰기 삼단뛰기 오옹 삼단뛰기 아하 삼단뛰기 네 예 아하 오오 오오 하하 들어갔구요 여러분도 이제 부승자 들어갔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면 이거 그냥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면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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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우리 자 일단은 우리 비서부터 좀 자 소미야씨 네 혹시 뭐 댄스가 좀 준비한 거 없나요? 아 댄스요 뭐 섹서폼 매직 섹서폼 매직 자 섹서폼 매직 한 번만 부터씩 드릴게요 닌 위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닌 위에서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저쪽은 3명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좀 감안해주고 봐야돼 백댄서 백댄서요 백댄서요 백댄서 아 이 친구도 실습하는데 백댄서를 해달라는 거 약간 백댄서 아니 그냥 약간 도움을 청하거든요 아 도움을 믿지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아 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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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네요 어 여자로 정하게 응답해주세요 닌이 한번 올라가서 예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섹서폼 매직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대화할게요 장애현이 형 비글즈 비서 비얼 너무 좋다 그니까 와 확실히 비울음 자 보게 들어주시고요 단중 짧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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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ㄱㄹㄹㄹㄹ ㄱㄹㄹㄹㅇ ㅇㅇㄹㄹㄹ ㅇㄹㄹㄹㄹㄹㅇ 한 배로 대면 발라서 좋았어 오케이 우리 소매야 내려오시구요 우리 또 자 좋습니다. 타입이 자 일 자 일단은 우리 간장님 너무 오래 걸릴게요 첫 경기 전환수수입니다 네 짧게 좀 돌리면 되는 거 어 네 긴장된다 하는 사람은 다같이 못 틀면 안돼 하는 사람은 다같이 못 틀면 안돼 어 다같이 못 틀냐 그래야지. 하영이 사러 다 와주세요. 비서 후보분도 오시는데 10분 걸린다고 그러시니까 일단 오시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라운드 끝나면 우리 약간 라운드 거리 첫 경기 할 때 우리 지옥 화가 아무튼 두 번째 이제 할 때 그때는 우리 신호가 아무것도 안 있어요? 어, 그렇게 했어. 오케이, 라운드가. 내 말 해봐? 아니 일단 신호가. 그래. 반대쪽. 어, 떨린다. 비굴 마치 화이팅! 너무 뛰어. 속도 안 돼. 이제 시작할 때 먹어야 돼. 소리 많이 먹어야 돼. 차른드 어디야. 차른드 Só만. 형, 몸 풀어야 돼. 몸 풀어야 돼. 야, 진짜 이런 이런 느낌으로 흔들. 진짜. 제대로. 아니 안 돼. 아파. 야, 소련아. 니가 설마 때 보여줘야 돼. 진짜로. 불지 마. 빨리 빨리. 어. 어 아 일단 다시 한번 커튼 저기 안에 오케이 와보는 쪽에 한번 자 일어나서 허리 제대로 허리 나간다 허리 나아도 제대로 풀어야 돼 아 떳는데 왜 킬려 두툰 것도 킬뎅다 아 제발 오케이 그냥 나한테 두드름하는 거 편할 것 같아 뭔지 알죠? 두드름 맞겠네 아 일단 여러분 어 아 지금 다 긴장했어 하지만 나는 항상 이럴 때 긴장 안해 긴장 안했습니다 아 이거 그때 보여줄게 다 이겼잖아요 왼쪽 반대쪽 자 가운데 확실히 자 마지막으로 두둥이 이것들을 잡아주면서 반대쪽 아 반대쪽 저깁니다 저 저기에요 조롱아 버려줘 버려줘 아 자 팔 벌려 뛰기 팔 벌려 뛰기 팔 벌려 뛰기 시작 아 사인 좀 조금만 할게요 한 2분 정도만 더 할게요 답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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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파이팅 이틀이야 지금부터 빠르게 20초 준비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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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밀린다 안 밀린다 뭐야 다리 안 밀린다 다리 안 밀린다 다리 안 밀린다 자 5초 5 4 3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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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짝 개인적으로 가볍게 이렇게 몸 좀 숨어요 핸드뱅 자 이제 여러분들 비글즈의 신조파 이제 시작하기 전입니다 일단 비글즈 두 분 응원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자 일단 멤버들 지금 이제 첫 경기가 어 이소룡 대 김학수 소로나 네 네 오케이 황금하자 3라운드 3라운드인가요? 자 이거 간장님이 전해줄겁니다 간장님 그때 같이 3라운드 2라운드 할 건가요? 어 1분 30초로 하구요 예 3라운드 오케이 알겠습니다 3라운드 진짜 빡세 저 제가 근데 1분 3초 했나요? 네 어 진짜요? 형 몇라운드 했어? 저 3라운드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걸로 오케이 자 지금 시간이 가장 긴장되는 전 저도 이제 대회를 많이 해봤습니다 과장님 예 저도 대회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시간에 굉장히 긴장되는 아 그렇죠 제일 긴장되는데 그렇죠 뭔가 마인드 콜트롤도 하고 어떤 전략을 짜야된다 머릿속으로 어떻게든 그림을 그려야돼요 그림을 그려야돼요 그림을 그려야돼요 오케이 자 가보자 가보자 자 돌지마 수루가 뭐하려임마 어? 목풀어 마인드 이거 몸풀어 몸풀어 어 몸풀어 몸풀어 안 쫄면 돼 오케이 어? 어? 뭐야? 원래 복서 선수들은 눈이 구멍이 뻘을 때 종우가고 눈을 안 감잖아요 눈을 안 감죠 저도 그렇거든요 예 눈을 감으면 안돼 구멍이 와도 절대 눈을 감으면 안돼 어? 그래야 이겨 자 일단 아우 자 일단 자 이 소름 준비하시고요 블러버 첫 경기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화이팅 아웃파트 아웃파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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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겨라 이건 이겨야 돼 김학수 제발 제발 졸어라 이렇게 안 돼 조용히 고원 고원이가 좋아서 네 상관없어 이거 안해주세요 안해주세요 네 과자 하수형 가자 자 이제 와 긴장된다 손 쫄지마 손 쫄지마 잠시만 이길게요 이길게요 무조건 오 야 잘 모여야 된다 손으로가 지금 비글집 팬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고 네 비글집 대표에서 나간 거야 네 맞습니다 알겠지 지금이라도 쫄았으면 그만둬 알겠습니다 안 쫄았습니다 그래 손으로가 맞아도 안 아파 안 죽어 예 어 눈뜨고 맞아 알겠지 네 어 그게 제일 포인트야 자 일단 여러분들 자 긴장된다 첫 경기가 하라는 게 다전제야 여러분들 제가 또 스타프로 치신지 않습니까 3판 2설정 경기는 첫 경기로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쵸 기선제압을 할 수 있죠 이거는 꾸르간의 자존심 대결이야 어 이 손은 어깨 피어 임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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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양말로 셀 셀 셀 셀 네 예 예 양말 좀 안하고 고개줄게 일로완요 앞에 잘 보이세요 네 앞에 아니면 좀 더 올려야 되나요 아 요즘은 괜찮아 야 이리와 발주 괜찮다고 간다고 네 무조건 이겨야 돼 양말 보면 판단 개좋았다 지금 이긴다면 마인드 가자 무조건 이겨야 돼야 됩니다 기대가 돼요 스색태출 최신 오늘 보여주자 진짜로 아 스태프 추셨냐? 어제 얘기해서 지금 아아아 가자 뒤에 뒤에 크론 18명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이겨야되나 가자 가자 너가 분실증이 희박이면 그친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 와 진장된다 카페 잘 보이시죠? 와 진짜 좋은데 와 진장된다 여기있어요 아 이게 뭐라고? 아 떨리세요 혹시? 당신이요 너무 허가하고 나한테 드리기 준비 내가 나갑니다 솔로가 제일 잘해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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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피라 글러브 그럼 한 그릇 하자 이거 몸무게 안 지어도 되나요 형님? 아 어차피 최근 누가봐도 비슷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진짜 야 솔로가 너 앞 보이지? 잘 보이지? 오케이 오케이 제가 딱 말할게 뭔데? 이거는 내가 뭐라 그랬어? 찐으로 해야된다 찐으로 해야돼 그냥 어떻게 보면 원수로 만난거야 원수 좁힌다고 해서 오케이 준비 다 됐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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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가자 와 존나 떨린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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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룡 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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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김학수 대 이소룡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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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라운드걸 일건데 라운드걸 딱 들어가면 이제 바로 라운드걸 라운드걸 어 아니 아니 그건 안 들어가면 라운드걸 오 와 와 아 그럼 추아 가자 아 추아 안 돼 아 추아 가자 아 추아 가자 다 추락했잖아 오 오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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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분 30초 갈게요 자 박 TEDx ih, 바로 싸우는 거에요 아 시작 постав describes 센화를 막 classification 진으로 Presentation 진으로 가야 돼 가자 가자 펜 arrange 것 같은데 너 잘 안 밀려 ập 2 잠실 잘 만들 Morgen 정부ices 좋아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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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gentleman!!! 아랍다!! 아랍다!! 너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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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희가 insult laugo? 눈빛 살아있다 눈빛 살아있다 들어와 들어와 기아야 기아주마 가다 주마 가다 주마 좀비야 너는 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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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량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승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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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 와는 소리 잘했어 비타리ance Anthony 승현 승현아 물줘야 돼 야 우리 빨리 불줘 물줘 야 괜찮아? 자랑아 갯스레이 자 계속해 산장하고 총 2층이 돼 쟤는 춤이 좀 풀리되는데 춤을 뜯으면서 손을 보고 한 방으로 괜찮아? 달라지겠어 제가 올라가서 서로 인트로 해주셔도 돼 잘하고 가보자 잘하고 있어 이기면 친환이가 한 번 도와낼 거야 알겠지? 이기면 친환이가 한 번 도와내줄대 다가! 오빠 맞을 때도 너 뜨고 맞아 알겠지? 맞을 때도 너 뜨고 맞아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많이 맞아 잘하고 있어 목만 축이고 목 죽인 거 화이팅! 쇼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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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Gesetzent 쇼타임! 2, 2, 2, 3 3, 2, 1 3, 2, 3 2, 2 3 3 4 4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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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6 6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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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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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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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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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9 10 10 10 10 10 11 11 11 12 13 파워 좋아 파워 좋아 파워 탱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리치로 끝내네 리치가 되네 야 뭐야 이거 리치가 정나하게 되네 자 좋아 장군 파이팅 형 원숭이네 장군 파이팅 형 형 형 형 괜찮아 괜찮아 자 장군 파이팅 자 장군 파이팅 너 밀리받에 밀리받에 да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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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좋아 야 자꾸만 야 맛있어 진짜 해 와 맛있다 뭐야 아 velng rail 우와 대박 좀 풀어야 돼 풀어 줄거야 좋아 좋아 적취영笹 머리 머리 넘겨 물 더있어 우리 선수 많이 땄어 개토레이도 있다 형 상대 계속 복부 날리고 있어요 알겠지 잘하고 있어 안다 안다! 파이팅! 형 파이팅! 끝까지 해야 돼 몇만명이야 10만명 넘었어 몇만명? 10만명 넘었어 10만명 나와봐 10만명 애기라도 저 이것 좀 해주실래요? 왜 길러브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다운 했다고 형 기뻐하지마 그리고 침착해 노련아 노련아 위 똑같다 차이형 위 똑같다 빠쳤다 빠쳤다 자 갑니다 자 오케이 형 충전 됐어 나 지금 남의팀에 상현 화이팅 상현 화이팅 저 상현 화이팅 나 상현 화이팅 상현 화이팅 상현 화이팅 상현 화이팅 상현 화이팅 화이팅 잘할 수 있어 형 2라운드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가다 해겸 화이팅 가자 화이팅 강경이를 보여줘 빨리 도망 지나가 john 마이팅 나이스 스태저 goes 쏳 나이스 뭐야 뭐야 뭐해 씨 미화 화이팅 야 나 지금 호주 말랐어 야 이거 들으러요 아 이거 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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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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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아 잠깐 시계를 해 이거 시계를 해 야 군대 군대어 아 괜찮아요? 아 밟고 썼어 아 점프하다가 이게 아 이거 점프하다가 안 치거나 치네 아 제가 시계를 해 아 야 잠깐만 아퍼 와 쉬다가야 쉬다가야 10만 넘었어? 아 잠깐만 자 자 야 야 쩔 됐어 자 자 와 역시 강추했지 자 정답 어뢰 자 4단계 파이팅 다 대개 파이팅 다 대개 파이팅 자 여러분 1라운드에 어 2라운드 끝이에요? 2라운드 끝 어 벌써? 어 2라운드 끝! 공수해!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호추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원래 홀로 경기라면 여러분들 시간을 중지시키고 했었지만 이건 또 일반의 경기, 아프리카 임박룸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산나도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괜찮아요? 호추받은 괜찮아? 야, 근데 너무 아파. 어, 괜찮아, 괜찮아. 뭘 괜찮아.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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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3라운드. 바로 갈게요. 어, 바로? 네, 바로 갈게요. 3라운드 바로 들어갔답니다. 바로 화이팅 되네! 3라운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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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밀리지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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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갈게요. 괜찮아? 잘information. 안정말. 안정말. 오, 약. 야. 원. 잘표я! 잘표죠! 잘표죠, 자영. 안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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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끝까지 ANGEL 잘했어, 잘했어. 아니 형! 몰라, 아직! 몰라, 몰라. 몰라,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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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되게 좋네. 와, 내가 몰라. 아무것도 있다. 몰라! 몰라, 형 몰라. 잘했어. 아, 진짜 너무 잘했어, 형. 야... 어, 이따, 이따. 자, 과연 판정 바로 들어오지 말아야겠습니다. 누구세요? 3, 2, 1! 와, 또 이렇게 되네요. 2대0으로 딱 이기고 끝내길 바랬는데 잘했어. 자, 이제 우리 비글제, 히어로. 남순 대 시조새. 남순 대 시조새. 순아. 뭘 줄래? 나 해볼게. 갑자기? 몰라, 해볼게. 근데 아까처럼... 네? 빡세야. 내가 나갈까? 아니야. 아, 남순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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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아. 비글제의 자존심이야. 너게 투기야. 너 주면 끝나는 거야, 비글즈는. 마지막이다, 형. 비글제의 권한. 화이팅. 가자, 김남순. 남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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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무대? 뭐예요? 축하 무대. 축하 무대 있나? 네, 있습니다. 누구야? 어, 가자. 나 인점. 얘들아, 들어와. 야, 우리도 수강 무대 준비해. 야, 우리 다 왔지. 세명까지 다 했다. 또 해. 마지막 경기야. 에스쿨 전전이야. 자, 빨리빨리. 이리 오네.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아, 이것도 대결. 어쨌든 대결이야. 응. 아니, 치고 들어. 이거, 치고 들어. 이거, 치고 들어. 이거, 치고 들어. 이거, 치고 들어. 야, 잘했다. 잘하자. 근데 진짜. 어. 굳이 와이프를 맞은 줄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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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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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희 쪽도 준비했습니다 질 수 없어요 저희 기술지에 비서 3인방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와 기록증 차에서 일단 이겼다 기록증 차에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희 준희 준아 오케이 노래 롤링이야 이거 따로 찍었던데 알겠습니다 스타트 저희는 공로가 따로 없어서 알게 좋습니다 우리 맞춘게 아니니까 비서분들에 각자 올링하고 오겠습니다 갑니다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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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n 아 assist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강수 오빠 화이팅. 하나 둘 셋. 인사 먼저. 인사. 하나 둘 셋. 조세혁 말자. 조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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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조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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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호 화이팅.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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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안좋아 야 형님 할 수 있다 하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몸이 지금 너무 안좋아 아까 물을 흘려갔잖아 아 괜찮아? 아 그럼 수선도 없었었어 선수 보호자 안에서 진걸로 아 오케이 아니 이건 손 좀 보여줘 너무 안좋아 조코 형님 나오시자 조코 형님 나오시자 조코 형님 나오시자 시작했는데 김 샜는데 나오시자 아 그러면 안되지 왜냐면 내가 이거도 안나오는지 시작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깔끔하게 수건을 수건 던지는걸로 하고 저희가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헤비급으로 1라운드 헤비급으로 바로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아케고노대 마크헌트 저희 마크헌트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아케고노대 마크헌트 나옵니다 어 가자 가자 형들 형들 남순이가 너무 지금 손에서 힘들어 힘들어 어 맞아 어 맞아 지금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엎치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뭐 주장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걸 왜 주작합니까 왜냐면 서로 어떻게 보면 쿠르에 반응식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였기 때문에 이거 주작은 안되지 근데 남순이가 이런 주장을 응할 일도 없어요 맞아 맞아 그니까 서로 선수보고 찬양 여러분들 끝까지 또 방송을 해야되고 여러분 이거 좀 양해를 좀 다 팬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다 치면 안 돼 이거 하다가 다 치면 큰일나 저희가 어 도중에 포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패배한 걸로 인정을 할게요 아 이벤트 이벤트 헤비 지금 이거 계속해서 좀 뒷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토크팀 이벤트 헤비급 매치 1라운드 성시국 택팀 아니 형 형 근데 들어갈 수 있어? 자 마크웅스 간다 자 아니요 왜지 자 코트 화이팅 코트 화이팅 코트 화이팅 코트 화이팅 코트 화이팅 야 마크웅스 치지 마라 승대 1군이다 승대 1군이다 승대 2군이다 앞에 공부가 자 코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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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라운드 몇 번 하시는 거예요? 1분 30초 갑시다 1분 40초 혹시 이름 한 번만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해보세요 네 병재입니다 병재 병재야! 병재! 이게 왜 틀이야! 가자! 배 봐라 형 배 봐라 코트 형이 말자 내 주머니 뭐야? 병재 뭐야? 뭐야 틀기야? 응 오케이 응 병재도 잘할게 병재 화이팅! 가자 화이팅 화이팅 너 잠시만요 야 코트랑 같이 싸우는 팀이야? 싸우는 팀 가자 공재야! 공재야! 인사중 한 방만 뽑으면 돼! 대면소리 디테일이야 타격가 없어 지방칭이 없어 비타고 있는 차이고 한 방만 뽑는다! 얼굴만 나이스 정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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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과, 당과! 정찬이 Không! 다시 being here Das Pastor, Dan 지금 those are such medals 이리 와요! 물 못 허게 한다 이리 와요! 석진국 앞으로 시원합니다 아이고 이리 와요! 이리 와요! 혜연 잘 안 와요 안아파 괜찮아? 안아파 이렇게 아 또 근데 수미가 지금 너무 오늘 스트레스 너무 안 좋아 봐봐 좀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주작이 아니잖아 아까서부터 몸이 안좋긴 했어 좀 약간 이상긴 했어 근데 이게 왜냐면 방송을 해야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억지로 여기서 하다가는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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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니 여기서 계속하면 위험해서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몸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고 깔끔하게 저희가 진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깔끔하니까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고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 구르대전 승자는 네 바로 시조 대파입니다 네 바로 시조 대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정 인정 네 우리 또 그럼 약속대로 한달간 네 예 수장대로 예 암호난 오오 예 누구 쓰실 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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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시골 안돼! 남쪽대로 아 시골이야! 아 나 이 시골 새끼다! 꼰드는 앞으로 물대로 무조건 가셔야 되죠 아 맞다 한 시간이면 한 달에 가면 고생할게 오천 원이야 진짜 아 시골지! 시골지!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시조파 용병으로 아니 날 왜 내려가? 시골지! 남쪽 쇼부터 하시죠 남쪽 쇼 먼저 알려드릴게요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경제 어딨어? 아니 미친놈이네! 아 진짜 나 진짜 아니 이게 남쪽 쇼가 안 던졌다니까 링 위에서만 그만 링 위에서만 그만 둘이 때문에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마지막 헤비 끝 시골파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시골파도 많이 사랑해서 오는 쪽 동생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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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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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가서 이제 마무리 하시죠 우리도 여기서 마무리 여기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그리고 저희 비글즈에서 또 소룡이가 또 10만 달이 찍었으니까 아니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해야 될까요? 저 스타멸망전에 투표 좀 안 될까요? 인투표? 예? 뭐야? 스타멸망전? 수고하셨습니다 스타멸망전 저희 팀 홍구팀 철구 가운데 있는데 거기 투표 한번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스타멸망전 저희 팀 돈 드는 거 아니니깐요 아무튼 그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졌지만 제가 나올게요, 다음에. 저도 다음에 나올게요. 내가 형 부르시면. 우리 그리가 안 나왔지만. 아, 진짜 대박았어. 에이스 말라고. 더 해버리면 또 그래가지고. 다음에 철구 형이 짜면 그때 바로 나올게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졌는데, 어차피 뭐 좋은 거 가지만 입증하려봤어요. 일단 감정적으로는 오늘 좋았어요. 자, 우리도 비선들도 와. 공부 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이기면 되죠? 그러니까. 애들, 나 지금 몸이 진짜 굉장히 안 좋아, 얘들아. 양해를 좀 해주고. 양해를 좀 해줘야들아. 몸이 안 좋으세요, 진짜. 어디서. 오늘 또 손이 학교 가보세요. 아, 현웅리의 재발견이야. 네. 존빈 좋았어, 진짜로. 심만클 다 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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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여러분들, 팬들로 가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또. 저희에게 족밭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족밭 맞습니다. 네? 방송은. 방송만큼은. 예. 보여드려야죠. 심만클은 어디서 찍었어? 어? 심만클은 어디서 찍었어? 모르겠어, 뭐였어. 아니야. 심만클은 핸드 찍었어. 아, 저 잘 찍었어? 오오. 아, 진짜 그. 사실 헤비급이 모르맞이 있어. 아니, 이 형 아까 눈자가 와서 진짜 돌았더라구요. 네. 근데 거기서. 아니, 너 머리 맞은 거 너무 아파. 신자가 살짝 돌았더라구요. 근데 거기서 저는 약간 중료에. 생창을 봤는데. 코드가 둥진다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해서 후 묶여가지고. 어, 우리 비서분들 오세요, 일로. 아. 아. 우리 또. 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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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치료받아서 오늘. 감사합니다. 어, 남순이 지금 밖에서 좀 하고 있나봐. 좀. 네. 약속해 주러 가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오늘도 오늘 비글즈 여러분들 방송 많이 봐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3시 반부터. 저녁에 가서 켰는데. 아홉 시간 방송. 어. 좀. 솔직히 좀. 주변님 했었는데. 좀. 결과가 우리가. 탈배했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예. 너무 죄송하게. 알겠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죄송 날쳐라. 어. 죄송 날쳐라. 아니 우리가 3시 반에 켰어요 여러분들. 3시 반에 켰는데. 그러면 우리 편의점에서. 허경 한잔 하면서. 푹 하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3시 반에 켰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예. 12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몇 시야? 12시 12시. 어.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순이 또 이제. 얼굴 안 붙이고 뜨면 좀 이상하니까. 어. 순이 형한테 가고. 오케이 오케이. 마스크 쓰고. 그게 맞지. 예. 방송하고 밥 먹나요? 예? 방송하고 밥 먹나요? 어. 밥 먹으면 되죠. 아니야. 좋다. 여러분들 원래 처음부터. 카드가 좀 상하게 됐어. 내가 봤어야 되는데. 좋았어요. 야. 조사야 너무 수고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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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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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하닙chy. ㅋㅋㅋㅋ 한테 먼저 심사하세요 에이프야 형 어디있냐? 형 옷 입으셔야지 에이프야! 나 옷이랑 다 옷이? 어 남순이 욕하시면 다 블랙하세요 응 아 밖에있어? 잠시만요 누구지? 나가 이 씨발렁아 이 병신같은 새끼가 또라이같은 소리하네 에이 서롱아 좋았다 너무 좋았고 너무 좋다 서롱아 너무 좋고 좋지만 그래도 그래 잘했잖아 너무 좋고 서롱아 너무 좋네 잘했다 확실하다 화끈하다 네 화끈하다 넌 뭐냐 그래 찍어라 친구야 그래 친구가? 친구 팔구 아 이 씨끼랑 나랑 떴어야인데 다음에 발라줄게 응 그래 다음에 보자 좋다 응 가자 꽃다 수고했다 한마디해라 아 나 너무 빠르다 예 카메라도 한마디해라 자 좋다 한마디도 한마디해라 좋다 어 아이 나오나? 최군 넌 내가 잡는다 그만해라 아 초라씨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 네 초라가 미안한데 조금 천천히 와 다 옷 입어 다 옷 입어야 돼 맛 섞이고 아 맛 섞이고 아 네 고생하셨어요 아 근데 고생하셨어요 그만해라 이피 은퇴 줄아 객시 애끼들아 고생해라 가고있다 했다 아 내 방금 안을 줘 아 자 여러분들 펑은 이제 안됐죠 펜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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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내가 볼 때 지금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은근히 내려갈 것 같은데 일단 쉬자 일단 남수형은 인사만 하고 쉬는 걸로 어 내가 볼 때는 남수를 좀 인사만 하고 쉬는 걸로 마지막에 딱 인사만 하고 어 그래도 팬들 안수팬들이 있으니까 네 야선아 너 좀 인사하고 우리가 마무리할 테니까 어 죄송합니다 죄송할게 뭐 있어 인마 어 뭐 한 적은 어쩔 수가 없어 다 이해해 사람들이 어 자 오늘 또 수능 고생했어 고생했어 우리가 마무리 지을게 소원아 너 빨리 가시죠 은근히 은근히 가서 진전 좀 맡아봐 알겠지 부사 맞고 우리가 그래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 우리가 와봐 플레이점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또 비서 네 아이고 고생했어요 아 죄송해요 아냐아냐아냐 우리 또 도희씨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또 또 오세요 소마님 네 아이고 빨래소원들 다들 이렇게 고생하셔가지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또 승리하길 기도할게요 아 또 소마님 아이고 또 우리 또 어디갔어 준아 준아는 먼저 갔대 죄같은 녀지 버리가 너무 버려가지고 응 바로 버릴게요 응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가 아니야 갔어 13일 반까지는 해야지 네 자 그럼 비서분들은 같이 뭐 어떻게 갈래 갈래 먼저 갈래 아 저는 가고 싶은데 아니지 않으시면은 엔딩은 또 비서님 제꺼 가 좋고야 오시고 가자 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야지 차 오니까 조심하시고 근데 이거 약간 낄낄빛았다 느낌 나는데 괜찮아요 오세요 아니 오세요 괜찮아요 오세요 어차피 저기 비서잖아 차 조심하시고 낄낄빛으세요 아 또 쓰시고 갈게요 그래 대인공이 여러분들 여기서 보내는 것도 좋을게 해요 쌤이 여행이니까 잠을 많이 잇던 거 같아 맞아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제가 먹었는데 아까 타인가농 먹고 약기운이 터졌대요 아아 그래가지고 aney 공부래 약간 그 전기 들어가야죠 약기운이 퍼져서 여기서 남순이 욕하는 애들 다 그냥 다 불러주세요 미친새X들도 아니구 무슨 야. 순이는 할 만큼 했어요 형님들이 아니 시X 몸이 안 좋다는 데 거기서 억지로 하라고 한 새끼들은 살인자들이랑 뭐가 달라 그거는 사람 구기는 거야 얘들아 그만해 자꾸 그러지 마세요 친놈들 아니야 저것들 근데 왜 여기 여자가 3명이에요? 아닌데? 왜 3명이야? 누가 3명인데? 2명이지 아 어 아니 이거는 깔끔하게 우리가 패배했고 여러분들 이거는 깔끔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인정할 때 인정하잖아요 저희가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하나 치료세를 하나 당결로 뜯게요 안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장난 아닌데 아니 별로 안 쎄 쎄 이거 확실히 약해 약해 초반에만 싹 날라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초반에만 탁탁 한치면 한갑을 치는 앤데 그거만 잘 2남 3명으로 돌아가면 뭐지? 아 미친놈들아 무슨 내가 누나야 미친놈들아 아 졸아버리겠네 컴퓨터 가는게 낫지 않냐? 컴퓨터 가는게 낫지 않냐? 컴퓨터 가는게 낫지 않냐? 여기 있네 이쪽에 어 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저기 직진해서 오른쪽 메가커피 있잖아 아 저기 계시네요 아 근데 다 우리 비서진보 다 고생했어 진짜로 네 비서고서 고생했고 저 10만 찍었어 어 11만 찍어 정확히 11만 평일날 11만 수치면 진짜 이거 대단한거야 야 내꺼 랄브에서 11만 아니었어? 아니야 10만 8천 낫걸렸어 비용진아 아 아니 그러면 와 나 이 새끼 대단하다고 이게 거기서 고추 잡고 들어오는거 있는데 와 진짜 프로방송인데 개새끼야 와 고추 잡고 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미친놈이 진짜 큰일날 뻔했어 근데 아 근데 진짜 고추 맞은거야? 아 아니 우그룹 때리는 여기잖아 메가커피 여기 있잖아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근데 뭔가 오늘 재밌었다 알차고 알차고 비서만 확실히 한 명만 딱 정하면 깔끔할 것 같아 밥 먹고 싶은데 철구가 조금 그런가봐요 남순이 생선도 좀 그렇고 안에서 눈물같은데요? 여기 안에 있잖아 10분이 20분 정도는 괜찮은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데 마감 찍으면 나 현금 있어 아 어 이거 저기야 도인님 이거 갖고 들어가세요 네 혹시 이거 책상 붙여도 되나요? 책상 붙여도 되나요? 네 얘들아 오늘 못 먹을래 오늘 못 먹을래 못 먹을래 못 먹을래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내가 들어줄게요 네 근데 너무 붙여두면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조금만 뛰어둬 이런식으로 바깥에 나가세요 자 진짜 찍어드릴게요 바깥에 상황을 찍어드릴게요 바깥에 상황을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하고요 아이스티 가독잔 그리고 아이스 초코 한 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오세요 한 번씩 있잖아 아니 본인을 찍어서 본인들 홍보를 하는데 네 어색 어색 어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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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제 미칫포테 저녁포테 했지? 오늘 저녁포테 여긴 고생이 많이 없어진다 아 진짜 최고는 나아지당건데? 그래가지고 아니야 나 카츠 부서지는 줄 알았잖아 머리 맞으니까 진짜 어지럽더라 맞아요 아파 아파 안녕 여러분 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와 그래도 10만원 찍은 게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택배 자체가 대단한 거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면 이런 말씀 우리 같은 게 진짜 다 나이데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공신을 얻어낸 짓인데 어쨌든 시청자한테 목걸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를 비목연다를 좀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맞잖아 나이데 다 있고 아는데 수호재 크루는 다 이 신대야 이 마음을 그래도 오늘 우리 크루의 풍부담을 보지 않았어? 아니 아니 진짜 안 나가려고 그랬어 난 풍부담했어 솔직히 형들 맞는데 눈물 날 뻔 했다니까 평균 전역 34점 1많으리 1많으리 우리 전원 다 신밖으로 찍었네 비밀으로 이기라고 한게 다 들어간거야 저지 이기음곡에 전부다? 어 대박이야 아유 내중iking 그сят어하셨어 아 너 가수네 당신 아니라고 해요 아 맞아 너도 가수네요 가수네요 아 왜 이렇게 제대로 안다고 아니 너 계속 아메리카노 이마가 네 괜찮아요 rahit 떻이 나 사장이 하다 진실조알 알았어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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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을 때 겨울이 있을 때 후반에 후반에 나무중 귀신이 있었어 아 우리 다 나오지 우리가 치단방송이 아니라 한 번씩 첫 번째 질문 해서 하자 아 무조건은 아니지 아.. 정말 아쉽다 아쉽다 이.. 3명 중에 1명 못 받았다 지금 가기 전에 일단 꽃게 여신가 너무 심상해 심상해 아.. 주단이 주단이 먼저 갔어요 예 주단이 11개 감사드립니다 11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어차피 제일 중요한 억전이겠네 풋살 풋살은 형이랑 나랑 이거 오늘 안 했으니까 제대로 보여주세요 풋살때는 제대로 보여 드릴게요 풋살때는 채영이가 4만원 어? 1에서 계속 빠지고 가 텐션으로 올라가잖아 이들 지금 응원단 마토처럼 이렇게 양갈래하고 외롭지 않게 풋살에서 제대로 보여 드립니다 풋살 그리고 이번주 일요일날 연습하는거죠? 어 가자 일요일날 연습합시다 진짜 연습하고 우리는 여러분 집에서 자는게 아니라 다 그앞에 풋살에서 다같이 자 다같이 자자 다같이 자자 어차피 여기서 할거 아니야? 그 옛날에 동산에서 알 어 맞다 아 진짜로요? 어 그럼 거기서 자면 되겠네 어 그럼 다같이 가자 야 그럼 풋살때는 가구나 맞네 근데 토요일날 거리도 해방도 해야돼 어 맞네 아 토요일날 거리도 해방도 해야돼 응 난 내일 좋아하지 난 내일 좋아하니까 진짜 죄송한데 형이 안좋아요 형이 지금 나도 안좋아 아 맞아 파티와다 많이하네 그치 그럼 소룡이도 이제 오늘 신박으로 찍었는데 펜으로 가입 좀 많이 쪼 해방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다들 그것도 다 했는데 마지막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고생한만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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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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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방송들 하시나요 어 아 저는 합니다 예스 와 하렴 뭐요 아 아 아니 진짜 나 아 아 와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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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건 안 떠지네 진짜 반장 소소하게 소소하게 나오는 게 어디야 근데 상불하기가 구장 아니여 구장이었어? 고치 맞을 것 같고 어떻게 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거 어 반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안 이렇게 이 형은 올라와가지고 남순이 한다고 남순이요? 반장이 아 아 반장이 반장이 얘기하는 거 맞지 반장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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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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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새끼 어떻게 해야지 부작이라고 부작 아니에요 상실한거에요? 참을 못 들어주겠다고 되겠다고 참을 못 들어주겠다고 부작을 외쳐 이 새끼 어떻게든 나 아까 빨리 이거 아니야 역시 창신배 반장이가 그러더라고 맞아주라 아니 당신은 당신은 그래 제뿔되면서 어 형님 근데 시에이를 잘 썼어 이건 인정해야지 잘 썼어 확실히 정말 무섭더라 그냥 내가 나았으면 개 뜯을 수 없을걸? 시에이만이라고 알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나갔어야 좋았으니까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웃으세요? 아 아 아 나는 뭐 아까 나한테는 오늘 또 이제 마주 선생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시장끼리 좀 끊었잖아 확실히 조세로 좀 지킴해 빨라 확실이 돼서 아 쫄아가 써보셨어요? 나도 써보셨어요? 내가 나간다 못했잖아 아주 돼 아 진짜 저란데 가벼워가지고 걔 진짜 못했을 줄 알았어 아니까 우리 몸매상에 뭐지? 송건송상에 송건송상에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짓팸분들은 우리 남짓을 막아가지고 여러분들 양해를 좀 박신드릴게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열한개 또 감사드리고 아이고 열한개 감사합니다 네 송건송상으로 탈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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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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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지태형님 얼마나 안돼요? 수고하십니다 지태형님 하종이는 후인으로 땄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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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비글들어 어땠어요? 이것만큼 저는 약간 좀 기승전기에요 아 이번에 약간 좀 기승전기에요 와 50952개 예? 오오 감사합니다 와 지태형님 열흘됐어 와 지키 형 되게 샀어? 와 지키 형이 모르는데 목표고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지키님 감사합니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맛있다 지키 형 너무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키 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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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우리 이제 두 분 다 방송 키시면 우리 소바님이나 고인씨 방송 많이 좀 가져가 맞죠 맞죠 감사합니다 아니 방금 몇 시에 계세요? 저는 원래 아침 방송 9시에 하는데 내일은 아침에 하고 저녁에 네 11시 정도 오늘 왔어요 저는 이제 몸 결릴때 8시부터 아 아침에 나친바랑 가요 아 되도록 꼴방을 많이 키세요 많이 켜야 그래도 말말도 흔들고 맞아요 히키타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자 코티 형님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오 형님 너무 고생했고 장우랑 잘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여러분들 남순이가 없더라도 남순이가 있는 것처럼 동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여러분들 제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근데 반대차함에서 비서 한 명을 확실히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또 우리 홍경 님이 한 명 정대신에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대신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남사단이 또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 계속 봐야 돼 3일 동안 봐야 돼 우리 근데 잠시만 남순이 이 모델 한 곳에 아빠가 쾃삭 너무 좋겠는데 그럼 용감 껴야죠 야 맞네 그럼 용감 껴야죠 아 철국에 또 감사합니다 아 철국에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똥조매와 디노맨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천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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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철국에 오랜팬 형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우 나 색깔이 안깝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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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커피 근데 이런건 이제 비서심들이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있을걸로 우리 앞으로 3년이 올테니깐 천재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또 백돌게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부어줘 그래서 양노래게도 이렇게 이 소통을 와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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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춤 donc이 민중이야 아 맞지 이 소통이 와 예 알겠어요 왜 너 너무 많이 움직여 네 이게 움직이는 안지 이거 식사 소량 완성 오늘의 형님들 다들 진짜 고등아 하셨고, 이렇게 눈에 오셔서 진짜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둘째끼리 자기 만나던 거 이렇게 고등아를 진짜 친해졌어. 진짜 진짜 친해졌어. 뭐야? 와, 정말 감사합니다. 와, 진짜 뭐야? 와, 공공이 난사 5950이래. 와, 너무 많으시는데? 와, 음주님이 또 고래팬이, 진호팬님이 처음 해. 너무 많았다, 오늘도 팬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많이 늘 사주십시오, 여러분들. 와, 저 형 우리 10만더 찍고, 풍성 못했다고 하시네. 아니, 저 초코를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랬어. 아, 진짜? 아니, 너 많이 써 초코를 시켰어 보게 되나? 왜 이렇게 많지? 내가 무슨 친구를 해. 아, 이것도 먹을래. 아, 네? 나 이것도 먹을래. 아, 이거 너무 많으셨어. 아, 이거 너무 많으셨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왕이면 동작. 네? 동작이 왜 안 나와? 동작이 안 뜨거졌다, 바로 돌아왔어. 잘 터지니까, 굳이, 무조건. 다이너방송 많이 즐기고 계시더라고? 맞아. 와, 진짜 초코를 보면 흔히질 않네. 아, 렘이 오십시오. 네? 렘이 오십시오. 각자인데요? 네. 근데 수룡이가 호갑이라서 이거 잘 받았다. 응. 고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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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한 3,000개 받았나? 하루 종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은 졌지만, 우리의 흑살이 있기 때문에 흑살만 생각합시다. 흑살에 써볼 줄 안다? 흑살은 진짜 진한. 아, 진짜 진한 아니에요. 진짜 진한 아니에요. 진짜 진한 아니에요. 아, 진짜 진한 아니에요. 전 진짜 진한 아니에요. 바람굽고. 아, 저는 양산 부르시죠. 아, 왜요? 그리쥐요. 그리쥐요? 아, 저는 써붙고 그 다음에 좀 드실 것 같은데. 원래 말하면 고의나 뇌이지나 자기가 호날더받는데. 고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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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우리도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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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굉장히 풀려가지고. 하하. 아, 그냥 안 보여요. 아니, 그 싸움, 그.. 몇 년만 해봐야지. 싸움은.. 한 18살, 아니, 우강생 때도 아니었어요. 우강생 때. 그 처음, 처음에, 12년 후. 거아가. 진짜 안 힘든 게. 아, 맞아, 맞아, 맞아. 한 라운드 때, 둥닥, 둥둥둥둥둥둥. 맞아, 맞아, 맞아. 떼기라고 봐, 머리통을 치기로 들어. 고발하도 봐. 딱, 잘했어. 브레이크 형 조작을 삽니다 근데 그게 형이 옆에서 계속 으쌰으쌰 해주셨어 근데 저 새끼 족보 형도 파쿠로라고 하고 파쿠로라 했었는데 아 진짜 족보 형이 가! 가! 이랬어! 족보 한 번 가더라고 나 탑배보랬어 그러면 이제 또 대수로 내려가야겠지 아 대구에서 왔어요? 네 대구에서 왔는데 서울에서 집이 있어서 지금 공개로 운영한다고? 아니 금수조예요? 와 지티 형이 3개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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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8개 맞습니다 보통 4개는 또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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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꿈끈함이 있었어 네 감사합니다 진짜 꿈끈했어 어제 또 찬인 형님한테 엠지감사 엠지감사 아니 다 친해졌어 진짜 우리집 근데 자기 좋지 않냐 어 맞아 어 맞아 자기 좋아 자기만 좋아 자기만 좋아 자기만 좋아 맛있게 먹어놓고 음식도 맛있어 아 뭐 먹었어요 어제 소고기랑 소고기랑 아 진짜로? 아 거의 잘 추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숙소하고 밖에 나가면서 얘기하면서 끝내는 거라 상황이 안 해드리겠습니까 얘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어테로 다 배고 끄고 여러분은 방송 끄고 여러분들 밥을 고맙습니다 이거 좀 힘들었을까요? 그거 좀 더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짜 새벽 3 하나 네 한 번이나 좀 해 네 맛있게 Waliz 아 진짜 맛있게 안녕히 계세요 자, 카메라 잡을게요 셀카로 바꿔줘 어, 셀카 자, 여러분들 다 보이세요? 다 보이세요? 피클즈 오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마스크 좀 두고 가죠? 네 카페 앞이 나세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잠시만 어, 들어주길 원하는 거지? 조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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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때문에 알았어, 내가 해줄 때 마스크 자, 빨리 모이세요, 빨리 모여 그래 마무리할 거야, 이제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소리가 배워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다다음주에 또 비클즈 모여가지고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9시간동안 보면서 좀 불편한 분들 또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방송간에 뭐 드리비고 뭔가 좀, 방송에서 좀 찐테르부린 점 너무 또 죄송하고 여러분들 어, 비클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가짜 멤버 내일도 방송키는데 많이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부석 우리 도인씨랑 또 준하님 예, 많이 방송 가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투표 공지 올리래요 아, 예, 공지 올리도록 할게요 네, 공지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방송 감사드리고 맞아요, 비클즈 화이팅으로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비클즈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많이 방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전 방송할 거예요 어, 창구라 아, 우리 조세진 갔다 지금 이따 조세 가주기로 하자 우리 또 조세도 와있다 시조세 방으로요, 여러분들 저 그래 수고했다 예? 창맨BB로 가주세요 창맨BB 바로 끼고 가요? 창맨 저 집에 가서 미리 잘 거예요 시조파 갔 다음에 또 여러분들 빠지면 바로 창구라 방송으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조파 그래도 수고했다 하고 한 번씩 가주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도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